교수님, 마케팅의 유통관리와 공급사슬은 무슨 관련성이 있나요? 네, 마케팅의 유통관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공급사슬관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통은 거대한 공급사슬관리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급사슬관리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세요. 공급망 또는 공급사슬 서플라이체인이란 제조업자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자재와 중간재를 공급업체로부터 조달하고 제품을 제조, 가공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한 다음 유통업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공급망을 관리하는 재반활동을 공급망관리, 공급사슬관리, SCM이라 합니다. 지금부터 거대한 공급사슬 구조를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의자를 앞당기고 더욱 집중하여 경청하여 주세요. 여기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와 원자재를 공급하는 공급업체 그리고 최종 소비자와 유통업체가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자재, 중간재 등을 공급업체로부터 조달하는 과정을 조달과정이라 하고 제조업체가 제품을 제조, 가공하는 과정을 생산과정이라 하며 생산된 최종 제품을 유통업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하고 판매되는 과정을 유통과정이라 합니다. 조달과정과 생산과정은 회사 외부로부터 회사 내부로 원자재나 중간재가 이동되는 과정이므로 인바운드 SCM이라 하고 유통과정은 최종 제품을 회사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되는 과정이므로 아웃바운드 SCM이라 합니다. 즉 공급사슬관리는 인바운드 SCM과 아웃바운드 SCM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공급사슬관리 SCM은 제품의 원자재 조달과정에서부터 생산과정 그리고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되는 유통과정까지 모든 과정을 연결하고 관리하는 활동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SCM은 단순히 원자재나 중간재 최종 제품을 유통하는 물적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 생산,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창고관리, 재고관리, 수송관리, 정보관리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공급사슬관리 중에서 물적 이동을 로지스틱스라 합니다. 즉 로지스틱스는 공급사슬관리 중에서 원자재, 부품, 최종 제품의 유통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로지스틱스는 조달물류, 운영물류, 판매물류로 구성됩니다. 조달물류는 제조업체가 원자재와 중간재를 공급업체로부터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를 말하고 운영물류는 제조업체가 최종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를 말합니다. 그리고 판매물류는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게 제품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를 말합니다. 최종 제품이 유통업체에게 전달되면 유통업체는 최종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전체 물류의 흐름 중에서 조달물류와 운영물류를 물적 공급이라 표현하고 판매물류를 물적 유통이라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히 마케팅에서 유통관리라고 할 때 유통관리는 판매물류 또는 물적 유통과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유통관리 중에서 판매물류 또는 물적 유통을 마케팅 로지스틱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공급사슬 구조를 물류 흐름 측면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물류 흐름은 공급업체로부터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흐릅니다. 이를 전방 흐름 또는 정방향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 결제하거나 반품할 때 그리고 중간 생산물 또는 최종 생산물이 재사용 재활용 폐기될 때 흐름은 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를 후방 흐름 또는 역방향 흐름이라고 합니다. 즉 소비자가 전방에 해당되고 공급업체가 후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지스틱스에 대하여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로지스틱스는 원래 군대에서 군사물자를 조달하고 관리하는 병참이라는 군사용어였으나 기업 경영에 도입되면서 물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에 도입된 초기에는 로지스틱스는 판매물류만을 의미하였습니다만 점차 조달물류 운영물류 판매물류까지 범위가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IT 기술이 적용되고 물류 시스템이 자동화되면서 로지스틱스는 물류 이외에 각종 정보관리까지 포함하는 공급사슬관리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최근 인류기업들이 통합적 로지스틱스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할 때 통합적 로지스틱스는 조달물류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최적으로 관리하여 유통비용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거대한 공급사슬 관리와 유통관리의 흐름에 대하여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케팅에서 유통관리는 거대한 공급사슬 구조의 일부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 유통관리를 세밀하게 공부하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통의 흐름, 유통의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긴장의 끈을 계속 놓지 말아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마케팅 공부를 참고하세요. 마케팅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가입, 구독, 알림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